전국적으로 반가운 첫눈이 왔습니다. 여기 무주콘도는 겨울이 성수기인데 지금 손님도 하나없이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첫눈 구경 한번 해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북무주군 덕유산 근처에 있는 콘도입니다. 이 콘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주차장에 차도 하나도 없고 인적이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는데 눈 위에 사람 발자국 하나가 안보입니다. 제가 사는 남부지방엔 몇 년에 한번씩 눈 볼까 말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뽀드득거리는 눈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파묻힐 정도로 첫눈이 아주 많이 왔네요. 무주에는 눈이 한 20cm 정도 쌓였습니다. 이 정도 쌓이려면 제가 사는 남부지방에는 한 10년치 올 눈을 모아야 이 정도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겨울에도 눈 안오는 해도 많고 2년 3년에 눈 뭐 1,2cm 쌓일까 말까 그 정도 눈밖에 안옵니다. 토비스 콘도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1년 초까지도 손님을 받아서 영업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죠. 여기 숙박업에는 치명적이죠. 학교 수학여행, 가족여행 모두 다 취소가 됐습니다. 콘도 입구, 로비, 출입문도 지금 보니까 굳게 잠겨져 있네요. 와 여기 콘도까지도 이제 유치권이 붙어있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유치권 공화국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건물 짓다가 건설사 부도나서 이렇게 돈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여기 콘도는 멀쩡하게 영업 중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조차도 유치권이 나붙었네요.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과거에 보면 콘도 회원권 이거 판매한다 해가지고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왔고 거기에 또 솔깃해가지고 이 회원권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떼인 거죠. 일반 회원권을 사면 1년동안 30박을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홈쇼핑에서도 대대적으로 크게 광고를 내서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일반 회원권 가격이 수백만원이었고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 이천만원을 냈습니다. 분양권을 다 팔고 나면은 이 회사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법인도 해체해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럼 그 피해는 회원권 사신 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분양한 이 콘도, 이 콘도는 경매로 넘어가죠. 그러면 누군가 또 인수합니다. 그 새로 인수한 회사는 기존에 회사가 분양했던 그 회원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회원권 받은 계약자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체가 됐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깝깝한 실정입니다. 제 주위에도 콘도 회원권 이렇게 사기 분양 받아가지고 돈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수백만원 술 진하게 한번 사먹고 인생공부 제대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새다보니까 마치 사막의 모래 언덕처럼 눈이 이렇게 언덕모양으로 쌓여있습니다. 11월 중순인데 벌써 전국적으로 폭설이 왔네요. 좀 날씨가 요새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저도 남부지방에 살다보니까 몇 년에 한번정도 눈 볼까 말까 한데 오늘 여기서 눈 구경 실컷 합니다. 콘도 뒤편 주차장으로 와보니까 이렇게 트럭을 두대 세워가지고 뒤쪽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대낮인데도 기온은 거의 영하권이고 바람도 엄청 붑니다. 여기 지역이 무풍면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태풍면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럭 앞에는 지금 보면 눈을 치우는 제설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여기 무주는 봄이 올 때까지 계속 저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해발고도가 800미터 가까이 되고 무주 9천동 들어가는 바로 입구쪽에 있는 여기 산골지역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리고 참 웃긴게 있습니다. 기존 회원들 이제 계약 종료하고 입회금을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돈을 안줍니다. 그리고 새콘도를 계속 지어가지고 새로운 또 회원권을 판매를 계속하죠. 그리고 각 개인들이 이렇게 사기분양 피해를 봐도 이걸 소송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 소송 비용만 해도 몇백만원 이상 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수백만원 그냥 날려먹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 피해자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단체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되거든요. 이 폐금 돌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 분양한 회사는 우리 돈 없습니다. 배째시오 이럽니다. 그럼 솔직히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돈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콘도 뒤편에 있는 출입구인데 아 여기도 또 하나 붙어있네요. 유치권 행사 중 무단 출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겠답니다. 문도 잠겨있지만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우편물이 와있는데 전기간행물 같은 뉴스레터 이런거 같은데요. 날짜가 안적혀있습니다. 뜯어보면 안에 있겠지만 또 남의거니까 뜯어볼 수는 없고 날짜는 적혀있지는 않네요. 이 콘도는 각 개별 호실로 경매에 가끔씩 나옵니다. 올해 나온 경매권을 보면 감정가가 1억4천만원인데 최저가 1694만원에서 그것도 낙찰이 안되서 유찰됐습니다. 토비스콘도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펜션형 리조트인데 여기는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손님이 토요일인데 한 명도 안보이네요. 지금 눈만 가득 쌓여있고 사람 발자국이나 자동차 바퀴자국 이런게 전혀 안보입니다. 무주는 겨울이 성숙이거든요. 아직 스키장 개장은 안했지만 지금 눈이 올 때쯤이면 손님이 제법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사안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회사에 워크숍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콘도 맞은편에 있는 모텔인데 이 모텔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객실 안에 있는 가구, 침구, 냉장고 이런거를 지금 바깥으로 다 꺼집어 내놨습니다. 폐업한지가 상당히 오래돼 보입니다. 지금 외벽에는 담쟁이가 저 옥상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영화같은 봉포영화 찍으면 딱 좋을 그런 장소입니다. 저 옆에도 지금 보면은 빌라형 콘도가 있는데 저기도 오늘 주말인데 토요일에 손님이 한 명도 안보입니다. 건물도 이 모텔하고 비슷하게 이런 디자인으로 지었는데 아마 주인이 같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곳 무주, 덕유산, 이쪽 상권 상가들은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모텔 내부는 보니까 무슨 공사 중이었는지 공사하는 공구들 이런게 있고 모든 이 방은 텅 빈 것 같습니다. 안에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청소를 해놨고 아이고 낮인데도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여기 공사를 시작을 하려다가 아마 중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방은 어지럽게 이야 오래됐네요. 저기 천정에는 보면 백엘등이 달려있어요. 이야 백엘등이 달릴 정도면은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바닥에는 지금 빠루하고 망치도 있는데 아마 이걸 철거작업 할 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버려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아마 포기를 하고 여기서 중단이 된 것 같네요. 일찍 첫눈이 많이 내렸는데 스키를 탈 젊은 인구가 많이 없죠. 그 젊은이들조차도 스키 탈 돈이 없어가지고 겨울에도 스키장을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주, 덕유산에도 이런 폐건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광산이 이런 폐건물들로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올빼미티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